계속해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한 지역 주요 기관단체장의 새해 인사와 포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망의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시민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저와 1마녀 공직자들은 이민년 새해에도 위대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대구를 완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엇보다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를 물리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해 경상북도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주력하면서 미래 경북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강인하고 용맹한 흑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코로나로 인한 역경을 물리치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뤄내는 복된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구시의회는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 가까이에서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민년 새해에는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희망찬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우리 상웅인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올 한해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